아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게임좋아 아아 피그맨 보자 한번 만족해보겠습니다 어젠가 심심해서 하고 있는데 겸사겸사? 어어 아 위로 올라가나? 아 됐노구나 아 널공으로 하고 싶은데 널공 파는사람이 없어가지구 아이고 아이고 하..하나는 발려야될거같은데 뭐그러지 어어 굿 자아 긍정의 온을 사줍니다 널공온이 없으니까 순백 아 여기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 흠 한 이 정도 사면은 얼추 되지 않을까요? 아우 돈 많이 깨지는다 교불로 하는거랑 돈들어가는거랑 쓰읍 약간 좀 천재차이 느낌이긴하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안됐네 아 더해야 되네 안녕하세요 아 디저하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아 그걸 에이 어 오구 아 아 아 아 아 붙여놨는데 아 아 이걸 결국에 손해보겠는데 아 아 좀 발리면 안되나? 금원도 안발리고 이걸 삽시다 세자 어 아 아 아 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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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 아 잘못 샀네 아이씨 금각을 왜 샀어 아잉 와 얼마나 더 줘야 되나 뭐해 얼마 샀어? 1억 2억 3억 아 아 이거는 그겁니다 40억짜리 사가지고 큐브했다가 개선해봤습니다 10억 날려먹었으 날렸다 아 이거 왜 안발려 아 미치겄네 왜케 안발리네 50퍼인데 더 사라고? 아 이것도 손해보겠다 많이 보겠네 안됐어 아이고 20킷?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앙 네 아 그 어어 아 못끊었네 아 028 애매할 것 같은데 아 6억원 쓸 것 같은데 기업을 아무리 투자했어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돈이니까 아 진짜 안 말리네 아 너무 안 말리는데? 50%대? 돈 날라가는 거 순식간이네 순백 10%니까 10개 사자 아 뒤에가 좀 성공 빨리 했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실패하네 아니 10개 샀는데 이걸 성공 안시켜준다고? 아 열 번째 아 됐다 028 애마력 15 아 이걸 스큐를 좀 해서 팔아주는게 좋을라나? 한 20개만? 10개 사자 여기까지 아 얼마나 나오려나 엄청 많이 쓴 것 같은데 아 이걸 하게 된 계기는 그 뭐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왔다 아 thought 진짜 fy 아 아 아... 0... 28에... 아 스탭 별 올려줄까? 크흐흐흐흐흠 안올리는게 달라나? 의미없겠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좋은템도 아닌데... 아 그래도 10억 이상 받으면은 그래도 먼저 치게 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아무리 교볼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까... 교볼도... 그쵸 그게 다 돈이니까... 아 자랑 한번 해주고... 아... 아... 아 좋았습니다... 0, 28, 마력 15, 24, 26, 25, 25 아 좋았습니다... 아 반응이 없으므로 경매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핑크빛 모자... 일단은... 최상위권에선 봅시다... 일단 이것보다 더 좋은거고... 하지만 레전더리니까... 아... 0, 26, 28, 25, 23, 33... 아... 0, 22가 더 높긴 하네... 마력 15... 아... 이정도가 딱이네요... 그쵸? 이것보다... 약간 좋다고 할수도 있고... 약간 안좋다고 할수도 있는 것 같고... 8, 3, 24... 44? 44... 와... 44 증폭이 올랐어? 3작 더 남았는데... 이야... 그냥... 금원같은 잡을 했나보네... 똑같... 비슷한가보여... 29... 0, 29짜리... 이건 28에... 스탯이 더 올랐으니까... 24에... 스탯... 28... 마력 15 올라가는게 생각보다 좀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0, 27... 28... 0, 28... 어... 4, 5억... 마력자... 생각보다 에디 AP가 굉장히 많네... 공격력 18... 20... 아... 생각보다 어떻게보면 조금 올랐다고 볼수도 있겠다... 아... 마지막작이 너무 빡섰다고 하죠... 어... 가격을... 이게 아까 40억에 올라간거죠... 10월 10일... 이거는 매수판거 같고... 50... 54... 아... 중폭 54... 아... 이게 스탯이 너무 조금 오르긴 했다... 그치... 0, 28짜리...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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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거 아니야? 방금 본거 아닌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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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 9... 10... 11... 12... 13... 13... 15... 15... 거의 2억... 10... 20... 30... 42... 49... 54... 75... 80... 84... 555 주고 샀나? 559 x 84... 한... 7억 썼네... 그게 코인이니까... 저 정도에... 10억 정도에 팔리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긴 하겠네요... 아 이것으로... 핑크빛 모자 작을 한 번 맞춰보겠습니다... 팔일지 모르겠지만은... 10억 정도에 팔면은... 나중에 본전치긴 할 것 같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 맞아 그거 제가 얘기하다 말았죠 큐브 요거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레드큐브 조각이 1300개가 있잖아요 그거 그거죠 아 아이 고맙습니다